투블리의 영상 야 체리야 뭐 하는 거야? 어? 하고 싶은 말이 있어? 어라 어라 왜 숨바꼭질 하자고? 어? 왜? 아이고 환장해 보고 싶었어? 어쩌자고 한번 눌려고 밥은 잔뜩 있고 왜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또 또 또 또 물 흘려가지 너무 아파 너한테 한두 번 불려봤냐 어우 큰일날뻔했네 목욕하고 싶어? 어 목욕? 물 줘? 어 알았어 아빠 그럼 잠깐만 아빠가 물을 뿌려줄게 야 호수 야 물 튼다 야 준비해 빨리 내려와 야 목욕 안 해? 야 야 왜 추워 응 물도 싫고 물도 싫고 그게 뭔데? 어쩐 일로 목욕을 안 해? 하긴 오늘 춥다 야 체리야 왜 그래 아이고 여자가 보고 싶구나 응 깃털도 새우네 야 내가 너를 짝을 맞춰 주려고 좀 전에 그 알아봤어 근데 어떻게 뭐 한마리에 10만원씩이나 10만원씩은 한데 작년만에도 5만원이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그게 오냐 10만원에다가 또 가지러 가야되고 환장 아니 뭐 네 맘에 속들여야 될 거 아뇨 밥도 잔뜩 있고 저게 뭐야 나무 때기는 똥을 지 싸놔 가지고 비싼 나무인데 환장 응 오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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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누르는데 응 내가 어떻게 네 속을 알겠냐 응 근데 뭔가 네가 바라는 게 있긴 있긴 먹이는 아닐 테고 저거 구멍도 빵꾸내버렸네 야 너 큰일이다 내가 너 신부 데려오면 저기다가 아르르 할 건데 지금 뭐야 저게 너 신부 보고싶지 조금만 기다려 지금 이쁜놈으로 세상에서 제일 이쁜애로 내가 지금 참눈충이에요 지금 그까짓거면 또 십만원이 대수냐 응 아빠는 새를 많이 길렀잖아 이 뚝뚝뚝 진짜야 불을 잘라버린다 그냥 목욕도 안하고 안되겠어 아 저 둥지에 가서 쉬어 후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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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에 가서 일하고 와야 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뭔가를 또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 기다린다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빠이빠이